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아 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맛있다 진짜 무작정 먹는데? 아이! 카메라 인식하는가 봐 들고 들어가고 싶게 맛있긴 한데 너무 밝아 이상한 언니가 자꾸 찍고 있어 다 먹자 츄츄야 두둥 뛰어 나 화났어 화났어 노형을 푸세요 대치공주님 무슨 노형을 푸세요 도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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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